2단의 특징 2단의 특징 그 단체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 만약에 교회 안에 10%의 구원 확률이 있고 2단들에게 90%의 구원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요. 2단에 가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가 2단에 가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2단 속에서 있을 그런 사람들이 없지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손가락질을 감수하면서까지 학업, 직업, 가정을 떠나 2단 단체로 그의 인생을 맡기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세 번째 2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신격화된 교주를 따르고 비성경적인 교리를 믿게 되면 뭔가 새로운 세상, 뭔가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받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단골 메뉴가 바로 종말론이지요. 이제는 세상이 종말이 온다. 비참한 종말로부터 사람 남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신격화된 교주를 따르는 것이고 비성경적인 교리를 믿는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위험천만 종말론 로드맵입니다. 이런 종말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신도들을 세뇌하지요. 종말론은 그동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992년 휴거 소동. 1992년 10월 28일 0시에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가정을 떠나고 직장을 그만두고 학업을 그만두고 하얀 옷을 입고 그 시간에 모였습니다. 종말의 시간이 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많은 피해를 입은 이들이 지금까지도 그 피해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지요. 이런 종말론 사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이 사건을 겪고 나면은 그 뒤로는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이 없어야 할 터인데 심지어 성경에서는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만 등장하면 교회가, 사회가, 몸살을 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있어왔던 동서양의 대부분 이단들은요. 이 종말론을 대부분 주장했습니다. 안식교로 알려져 있는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이 안식교는 1844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지요.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식교는 교리를 바꿨습니다. 두 번째 지도자인 LNG 화이트라고 하는 여성은 종말이 안 온 게 아니다.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이때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 이 우리 인류를 조사하고 심판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조사 심판서를 제시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요. 결론은요. 1844년에 종말을 주장했으나 종말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계 단체인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지요. 1914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종말이 오지 않았지요. 그들에게는 1차 대전이 종말과 같은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세상은 지속되었지요. 이러한 종말론이 시안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측정한 날짜, 시간을 정해서 그날이 온다는 주장입니다. 남은 시간을 계산하면서 그날 종말이 온다 하고 신도들로 하여금 직업, 학업, 가정을 떠나게 만들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돈과 노동력을 바치게도 하지요. 이런 시안부 종말론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신천지와 함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도 시안부 종말론입니다. 저희 현대종교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의 시안부 종말론은 1988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1988년이 재앙의 세상 종말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주장이 소위 마지막 소리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1988년에 종말이 왔나요? 서울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99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지만 실패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12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지요. 이런 이단단체들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설립자인 안상홍이 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2012년이 종말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던 1844년에서 168년을 합하면 서기 2012년이 마지막 끝날이 되겠습니다. 1844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안식교회 시안부 종말 주장이 있었던 바로 그 해이지요.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은 안식교 출신입니다. 안식교회에서 영향을 받아서 안식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탈을 해서 스스로 만든 단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상홍은 안식교회 시안부 종말론을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발전을 시켰냐? 안식교는 1844년에 종말이 왔고 그 시기에 세상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인간을 조사하고 심판하고 계시다는 그런 조사 심판서를 주장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안상홍의 시안부 종말론은 거기서 출발됩니다. 안상홍은 성경에서 모세가 지성소를 지은 총 걸린 소요된 시간이 168일이라고 계산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하루를 1년으로 보고 있으니까 1844년에 168년을 더하면 바로 2012년이 온다는 것이 그의 시안부 종말 계산법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2012년 종말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2012년 시안부 종말론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곤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2012년 시안부 종말론을 주장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2012년 종말을 주장하면서도 그 2012년 한 해 동안 전국 각지 29개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교회 건물을 설립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데 그 같은 해에 수많은 돈을 들여갖고 건물과 땅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종말이 오면은 그게 다 자신들의 것인데 왜 이렇게 부동산을 매입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러한 교리를 만들었던 이들이 과연 2012년 종말이 온다고 정말 믿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말론 비즈니스를 한 것은 아닌가? 제가 안상홍의 무덤을 가보았다 했지요. 무덤이 관리가 안 되고 풀들이 자라고 있었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제림그시도로 신격화하는 내용과는 다소 걸맞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을 정말 하나님으로 신격화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이러한 시안부 종말론을 주장하기 위한 그런 사업적인 아이템이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상상을 초월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현대종교가 2018년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세운 단독 건물이 150여 곡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주장은 이보다 훨씬 더 많고요. 올해 2021년 저희 현대종교가 다시 한번 전국의 하나님의 교회 건물 현황을 조사했더니요. 이때보다도 훨씬 더 많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해외에도 하나님의 교회의 거점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것이 오늘날 상황이지요. 한 남성이 하나님의 교회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이혼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지요. 그런데 오히려 재판을 통해서 의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를 보면요. 이 남성은 하나님의 교회가 시안부 종말론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으로 인해가지고 가정 불화가 이어지고 이혼에까지도 이르게 되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시안부 종말론을 본인들이 주장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많은 자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1988년부터 반복적으로 시안부 종말론을 주장했다는 자료들이 충분하지요. 그래서 법원은 이 남성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가정 불화나 혹은 이혼 문제가 하나님의 교회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부인했지만 이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다수인 것을 법원에서 주목하고 이 남편들의 주장이 그저 개인의 주장이 아닌 그러니까 이 남편들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을 했지요. 이렇게 확정되어진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시안부 종말론 그리고 사회 윤리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두 번째로 시안부 종말론과 함께 또 다른 종말론은 조건부 종말론입니다. 시안부 종말론은 특정 시기를 정해놓고 그날이 온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 조건부 종말론은요. 그날이 오면 이렇게 된다라고 조건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예로 들자면 자신들의 신도들의 숫자가 14만 4천명의 신도수가 차면 그들의 세상 종말이 온다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하나는 시안부 종말론, 다른 하나는 제가 조건부 종말론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좀 부적절한 예를 드린다면 홈쇼핑에서 남은 시간을 표시하면서 물건을 사라고 종용하는 것은 시안부 종말론이라고 한다면 조건부 종말론은 남은 물건의 수량을 표시하면서 물건이 떨어질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어서 속히 구입을 하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지요. 대표적인 것이 요즘 신천지이지요. 코로나 이전에 신천지가 규모가 큰 그런 운동장에서 때로는 신천지 신도들이 이렇게 모여 집회를 했습니다. 운동장 가운데서 신천지 신도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카드 섹션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교리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신천지의 핵심 교리가 바로 이 14만 4천 교리라고 할 수 있죠. 신천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신들의 신도들 숫자가 14만 4천 명에 이르게 되면 놀라운 일이 두 가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지요. 14만 4천 명이 되면 영생불사하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 된다는 이 황당무계한 주장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는 흔히 가정을 떠난 이단에 빠진 그런 분들을 혹은 우리는 냉소적으로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또 말 못할 피치 못할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아이들을 둔 채 한 가정주부가 집을 떠났습니다.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나 가정이 싫어서가 아닐 수 있어요. 원인 제공자는 이단 그리고 이단의 교리입니다. 14만 4천을 채우면 영생불사하고 세상의 주인이 된다는 이 황당한 주장을 믿게 되었는데 가족은 내가 신천지에 간다고 못 가게 막습니다. 그럼 이 가정주부에게는요. 신천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단 하나의 선택만이 남게 됩니다. 어떤 선택이냐면요.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하는 선택입니다. 속히 14만 4천을 채워서 나와 가정을 구하겠다는 목적으로 집을 가출하는 것이지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위해서 그 소중한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그 소중한 사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지요. 신천지의 내부 자료들을 기초로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신천지에서 매년 초에 열리는 총회에서 신천지 신도들의 숫자들을 보고를 하는데요. 2015년에 이미 신천지 신도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을 넘어 16만 명을 넘어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신천지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한 신천지 신도들의 숫자를 보면 24만여 명에 이르고 있지요. 14만 4천은 넘었는데 영생불사 혹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신천지 신도들도 사망하고 신천지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신도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교주가 죽어도 그 단체에 머물고 시안부 종말론이 실패해도 또 지속적으로 또 다른 종말론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천지 신도들은 14만 4천이 넘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천지 교리로는 14만 4천만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영생불사한다는데 10만 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신천지는 누가 14만 4천명에 속했고 누가 거기에 속하지 않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지요. 가르쳐줬다면 나머지 10만 명이 신천지에 남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가르쳐줍니다. 그 안에서 무한 경쟁, 희망 고문이 시작이 된 것이죠. 지금 신천지 신도들은 그 14만 4천에 속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신천지 포교 활동을 하고 있지요. 그것이 신천지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이라는 교류를 이만희가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물론 바뀌었지요. 처음에는 14만 4천명만 되면 자신들의 세상이 된다고 믿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14만 4천에 이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14만 4천이 넘기 시작하니까 신천지 교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처음에는 14만 4천명만 되면 된다 하더니 이제는 14만 4천명은 그냥 14만 4천명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명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교리가 변계되었습니다. 그렇게 변계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 없는 이단에게만 있는 한 가지 것. 바로 신격화된 교주의 존재. 직통계식, 신격화된 자신의 존재를 가지고 성경의 내용도 마음대로 가감하고 심지어는 그 스스로 주장했던 교리마저도 바꾸는 이단의 속성, 본질이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이지요. 이단들은 이러한 거짓말, 말 뒤집기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이라도 하게 되면 마음도 두근두근 거리고 눈동자도 떨릴 것 같은데요. 왜 신천지 신도들의 거짓말은 우리가 알아채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거짓말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말을 신천지가 해도 괜찮다고 교리적으로 합리화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천지의 모략 교리이지요. 모략 교리. 신천지에 따르면 모략을 써서 이기라고 돼 있으니까 모략을 써도 괜찮다. 즉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합리화 시켜줍니다. 도덕적인 불감증을 갖게 됩니다. 거짓말이 자유로워지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모략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거짓말이 아니라 이 단어의 히브리어인 에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바로 충고, 어드바이스라는 뜻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지요. 그 오역을 신천지가 한 것이지요. 신천지가 주로 이용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14만 4천에 속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신천지 신도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지 오히려 걱정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가 이런 공지를 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명의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이런 포스터가 게시되는데 우리들은 이런 단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에서 알아보니까 신천지에서 붙인 것으로 판명이 되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이렇듯 금방 드러날 거짓말마저도 서슴치 않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포교하는 것이 신천지의 미혹 방법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법원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천지에 빠졌던 청년 신도가 신천지를 나온 이후에 신천지의 거짓말 포교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피해를 입었다고 법원에 이렇게 재판을 신청을 했죠. 그리고 재판부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숨기고 다가와서 배려와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의 주변 관계를 끊게 하거나 악화시킨 다음에 불안 심리 등을 이용해서 포교한 것은 사실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박탈한 것이다. 이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도 유사하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한 법규범과도 배치되어 유법성이 있다고 평가한다는 그런 판결이 나왔죠. 신천지의 모략 포교는 신천지의 거짓말은 교회도 사회도 이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들의 거짓말이 끼친 폐해가 코로나19와 함께 불거지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누군가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부른받은 백성이면서도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사람들이지요. 세상이 우리의 복음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순교당하거나 박해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들은 그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해왔지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군인의 감시하에 2년 동안 새집에 머물러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궁금해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요. 복음을 전할 때 숨어서 조심스럽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그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를 보면 자신들이 신천지 신도인 것을 감춥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교리도 감추고 있죠. 기독교일 수도 없고 이 다종교 한국 사회에서 종교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많은 종교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그러면서 외국에서는 두 종교만 있어도 내란으로 치닫고 있지만 우리는 다종교가 공존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불자이든 천주교신자이든 개신교인이든 그 자신의 종교를 떳떳하게 드러내죠. 그 종교를 드러내지 못하고 속임수와 거짓으로 누군가를 포교하면서 헌법이 적시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신천지 종교의 일수가 없는 사이비 단체입니다. 이단들은 사람을 신격화하고 비성경적인 교리를 주장하면서 시한부 종말론 때로는 조건부 종말론과 같은 것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톨리아는 교회는 세상을 세우려고 하지만 이단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단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거짓과 위장입니다. 이러한 이단의 속성을 갖고 있는 그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미혹하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역병으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이단들로부터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한 영적인 거리두기가 요구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